메뉴가 3개에요. 일반 템뿌라 덤블이 하나하고 스페셜은 일반 템뿌라 덤밥하고 똑같은데 안하고만 더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구성은 진짜 일본하고 거의 똑같은데. 네 국 가서 맞췄어요. 일본에 현지에 가서. 일본 어디 가서 공부하셨어요. 처음에는 교토 가서. 교토 얼마나 그러면 공부하고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장모님 장모님은 사이 분이 만든 템뿌라 덤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맛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일본 가서 그 맛이랑 봤거든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조금 저희 사이가 약간 좀 약간 느끼한 맛을 있었는데 요즘에 좀 작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진짜 사이 분이 만드신 게 약간 느끼한 맛이 있었는데 일본 거에 비해서. 그럼 저는 권해주기는 뭘 권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기본이요. 기본. 기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럼 저는 기본 텐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셜 텐돈 안 하고만 하나 더 올라간 건데. 네 맞아요. 그래도 스페셜 텐돈 그래도 비교는 해드리죠. 왜냐하면 8천 원짜리하고 10만 2천 원짜리하고. 비교는 해봐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평상시하고. 아 네. 잠시만요. 튀기는 젓가락도 나름대로 제대로인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긴장하실 게 뭐죠. 튀김 냄비 사 온 거예요 일본에서? 교토가 아니라 도쿄에서 사왔어요. 도쿄 어디 가파바시? 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이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없이요. 거기 가서 제작해가지고. 부셔주면 해야지. 네. 잠깐만. 제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가서 구경 좀 할게. 아 네네네네. 기름은 뭐 써요? 식용유랑 참기름 섞어서 써요. 참기름 우리 한국 참기름? 네. 그냥 일반적인 참기름? 네. 일본에서는 다 참기름 쓰더라고요 100%를. 볶지 않은 참기름이랑 볶은 참기름 섞어서. 공부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흉내 낸다고 일반 우리나라 쓰는 참기름으로 했다가 다 베리지. 그래서 향 정도만 섞고 있어요. 웬만큼 자신 없으면 튀김 일본식 튀김 덮밥 쉽게 할 생각 못 하는데. 반죽도 열어본 곳에 있어요. 튀김 반죽 고생은 힘든데 일본식 튀김 반죽이. 전송 온주에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네. 부약한 문자에 비교해 그걸 하시면 완성되지 않을까요? czas이게 남의 문자에 비교를 어떻게 변할게 해.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난 정하시는 건가? 책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위치 바꾸는 사람 위치 바꾸는 사람 어머니가 잘하셔서 손발이 척척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장모님하고 나 같은데? 이게 기본 짱인데 이야 어우 뭐 이건 이게 스페셜 텐덕이고요 아나오가 들어간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일단 이게 이제 스페셜 텐덕 일반적인 8,000원짜리 텐덕하고 스페셜 텐덕의 차이는 그렇죠 안하고 붕장어만 하나 더 딱 더 있는 거고 8,000원 12,000원 근데 그냥 메뉴판으로 봤을 때 8,000원 하면 스페셜 텐덕 12,000원 비싸다 느낌이었는데 딱 받자마자 그 말이 확 쏙 들어갑니다 뚜껑까지 이게 세팅도 참 이쁘게 하네요 뚜껑까지 딱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교가 끝났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성은 붕장어 뒤에 김튀김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거 제가 새우튀김 2마리 단호박튀김 가지튀김, 고소튀김 연금튀김 꽈리고추 그다음에 온센다마고라고 해서 반숙한 달걀을 살짝 튀긴 거 일단 딴 것보다도 온센다마고 이게 포인트죠 높은 온도에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에 노른자가 있지 않아야죠 잘하네 그렇죠 오 이거 봐 카우 튀기는 데 시간이 나름대로 순서 들어가는 순서도 있고 나와 꽤되는 순서도 있는데 잘 맞추셨어요 적당해요 지금 2등 정도가 아무래도 튀김덮밥의 하이라이트는 새우튀김이죠. 음 소스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삭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아 이 사각사각 꺼낸 소리가 잘 튀겨진 것 같은데요. 밥량이 일반 공깃밥에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튀김이 너무 많으니까. 아 밥량을 조금 적게 주시는구나. 밥도 많으면 엄청 헤비하거든요. 조화가 조화롭지 못해요. 밥이 많으면. 네 저는 아까 볼 때 김튀김이 되게 색달랐거든요. 김튀김 궁금하지요? 네 맞아요. 우리 애기 들리나 깜짝 놀랐네. 김튀김이 김튀김이 되게 저렴하지만 이 맛은 강력하죠. 맛있네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사심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튀김 덮밥을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단호박 약간 느끼해지려고 할 때 이거 꽈리 고추. 지금 분위기가 아니면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장모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게요. 혼날 줄 알았는데. 역시 제이 백종원. 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금 보석을 만났어요 이 골목에서. 너무 부담받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호들갑인가요. 그 정도 그 정도 아닐까요 장모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아 이게. 여기서 약간 미식가 모두를 가면. 아나고가 약간 흠이다. 아나고를 덴뿌라에 튀겨주는 집은. 당연히 그날 잡습니다. 점심에 아나고 튀김 덮밥을 할 거면 점심 장사 직전에 잡아요. 어느 집은 심지어 주문 들어올 때 안 하고 잡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고는 사실 이미 손질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약간 그 튀김 냄새가 나네요. 정말 억지로 흠을 잡으라면 아나고에서 약간. 억지로. 억지로 잡는다면. 맞아요. 아나고. 나머지 구성이 너무 좋아서. 하지만. 나머지 구성이 너무 좋아서. 아나고의 약간 단점을 보완하고도 남는. 뭐 있어요 메뉴가. 타코야끼에 이제 눈꽃 치즈 올라간. 코치즈 올라간 거. 그다음에. 눈꽃 치즈 올라간 거랑.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내기 타코라고. 내기? 파? 맞습니다. 가스 오브시 대신에 파을 듬뿍 올리는 거. 파를 듬뿍 올리고 소스가 이제 폰즈 소스 있잖아요. 폰즈 소스로 국물에 타코야끼를 적셔서 먹는 거거든요. 내기 타코가. 그냥 안에 원래 타코야끼 위에다가 이제. 약기 소스하고 마요네즈하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내기 타코는 마요네즈만 뿌리고 그 밑에다 국물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테이크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거기까지 연구했으면 뭐 기존의 기존 기본 메뉴는 충분히 자신 있다는 얘기하네. 타코야끼 하나만. 그거는 자신 있어요? 타코야끼 하나 우선. 기본. 기본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본으로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타코야끼집 하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타코야끼 어디서 처음 드셔보셨어요? 저는 오사카 가서. 오사카에서? 네. 그거 먹고 왔어. 오사카 어디 도톤보리? 네. 그 근처에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알이 좀 조그맣잖아요. 타코야끼들이. 그런데 오사카 가면서 먹으니까 좀 크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반죽은 직접 만드세요? 반죽은 이제 저희가 파우더를 배율 같은 거를 공장에 의뢰를 해서 대량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뢰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반죽 레시피는 사장님 거라는 거네? 네. 맞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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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closest Sn2. 이거지 못해서 해외거는 집으로 봐. 그래서? 오. 그럼 저 원cling 집사. 오... 사장님이. guest race. 오. 손은 아주 부들부들 부들 떴는데 물을 붙이는데 지금. 해보니까 쉬워요 타코야끼 만드는 것들. 처음에 할 때는 엄청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익스테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익스테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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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중에 발 arrow dicen. 혹시 빠삭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좀 부드러운 거. 다코야기? 예. 다코야기 원래 빠삭하지 않아 잘 부드럽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은 빠삭한 걸 좋아해가지고. 겉에? 예, 겉에. 아, 겉에. 아, 이렇게 밖을 원래대로 해 주세요. 원래대로 일본 오사카식으로. 일본 오사카식. 오래 걸리거든요. 다코야기 금방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외모 소중합니다. 다코야기가 타든지 말든지 내 얼굴에 땀이 났기 때문에. 약간 좀 땀 좀 닦고. 알은 일단 다섯 알만 드릴까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나가기 직전입니다, 다코야기. 자, 다코야기가 완성됐습니다. 다코야기는 사실 오사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도쿄에 팔고 이러면서 이제 전 일본화가 돼서 지금 전 세계에서도 많이 즐겨 먹는. 어디 축제나 이런데서 많이 먹는 그런 메뉴가 됐습니다. 일단은. 20분이나 걸렸습니다. 20분이나. 사장님 1년 했다더니 뻥인 것 같아. 1년 안된 것 같아. 하는 것도 약간 미소.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2년 안되나요? 타코야키가 아닌데? 타코야키가 아니라요? 타코야키죠? 타코야키입니다. 타코가 아니라 이까인데? 이까? 타코야키가 아니라 이까야키입니다. 이까야키. 오징어잖아요. 이까야키. 맞습니다. 이까야키. 이까야키가 뭐예요? 이까야키가 이제 가문어. 길거리에서 가문어라고 가짜문어 파는 거. 대왕 오징어 다리. 일단 문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어를 안 쓸 거면 타코야키라고 명칭이 타코야키 모양이니까 타코야키라도 아니면 원산지 표시나 이걸 정확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안에 지금 해놨겠죠, 설마? 이게 사장님이 아까 나한테 부드럽게 해드릴까요? 바삭하게 해드릴까요? 하는 이유가 있네. 이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반죽이 잘못된 건데. 그리고 반죽 자체에 아무 맛도 없잖아요. 아... 그리고 사실 이 타코야키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받았을 때 바로 먹는 맛도 있지만 이 내가 주문한 타코야키가 구워지고 있는 모습을 봐가면서 계속 내가 막 분침을 흘리고 뭐라고 하나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는 기분인데 아까 선장님이 타코야키 할 때 그 미안하지만 솜씨는 굉장히 어설프 보였는데 그런데 정말 그 어설픈이 맛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20분 넘게 타코야키 5달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너무 맛이 없습니다. 사실 타코야키는 맛없을 수가 없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밀가루 반죽, 물 반죽에다가 튀김 부시러기 있죠? 튀김 부시러기하고 팝, 그다음에 양배추, 문어 넣고 굽고 달짝지근한 간장소스를 만들어서 그거 뿌리고 그 위에다 마요네즈 뿌리니까 마요네즈랑 달짝지근한 간장소스가 섞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이게 맛이 없다는 거는 음... 이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제일 맛없게 먹은 타코야키입니다. 저는 그러면 야채 김밥 빼고 나머지 세트로 6개. 네. 아... 뭐 어디 뭐 시험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등을 뚫는 거야. 엄청 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뭘 떨게 뭐했다고. 하나하나 밥 그러면서 달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김밥인데요.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네, 예. 네, 예. 네, 예. 맛있어. 젓가락으로 먹어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뭐가 뭔지 뭐가 뭔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아... 자, 이게 종류별로 싸주셨는데. 아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였죠? 햄, 치즈? 네, 햄, 치즈. 햄, 치즈. 햄, 치즈. 아, 또 지금 공책을 꺼내. 지금 뭐 적으시려 그러는 거죠, 또? 아, 예. 이야, 또 필기 들어갑니다, 필기. 핸드폰이 지금 입셔서. 우리 필기방 사장님. 진짜 적을 줄은 몰라서. 적어야 돼. 야, 적어야 돼. 한 입 먹고 다 먹을 때까지 이게 무슨 김밥인지 잘 모르겠는 건 뭐죠? 야채김밥인가 보다, 야채김밥. 야채김밥. 일단. 두 번째 거. 첫 번째 야채김밥.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 이건 우레짱아찌 김밥 같은데? 우레짱아찌는 어떤 장아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레짱아찌라고요? 네. 우레라는 참외보다 좀 큰 야채인데요. 그걸 가지고 술찌개미에다가 2, 3개월 동안 담궈가지고 그거를 장아찌로 만든 거거든요. 뭐, 뭐예요? 이건 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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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벤트잖아, 나 금방 알겠잖아. 딱 겉에 보고 딱 알겠어. 참치김밥. 아, 매워. 이 참치김밥. 햄, 치즈김밥. 햄, 치즈김밥. 이렇게 뭐가 부족하지? 이렇게 뭐가 부족하지? 밥알이 되게 식감이 안 좋아요. 일반에서 뭐랄까 밥알이 좀 겉돌아요. 김밥에 나름대로 작은 김밥의 종류를 많이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김밥은 두 개밖에 없어요. 땡초김밥하고 멸치김밥. 그 정도로 강렬하게 와서 아, 이건 땡초구나. 아, 이거는 멸치구나.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없다는 게 조금 좋은 말로 개성이 없는가 나쁜 말로 나머지는 맛이 없어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밥이 어디 가봐야 목에서 김밥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지금 개성 시대라 김밥도 뭔가 개성을 갖춰야 할 것 같아. 이건 이제 사람하고 같이 고민해 버려야 될 축제.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